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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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챙겨놔주면 새벽에 와서 먹고 가요. 아침에는 밥이 없어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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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름 제 손이 좀 바빠졌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저기 가서 숨었다가 감자 밥 먹을 때 저걸로 좀 막아봐 가봐 감자 여기 있다 안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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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볼 테니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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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월을 매일 오면 나가는 길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구멍 하나 있어요. 여기 구멍 하나. 여기 구멍 하나. 여기 구멍 하나. 안녕. 와 있다 있어. 내려갈게. 여기 구멍 하나. 여기 구멍 하나. 여기 구멍 하나. 여기 구멍 하나 이 opt. 여기 구멍 하나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언니 땡겨, 땡겨. 땡겨. 어떻게, 어떻게. 감사합니다. 네, 갑자기 잠자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무래도 통풍도 안 되고 먼지가 좀 많고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폐렴 증상이 있는데요. 크게 염려될 정도는 아닙니다. 뭐 어떻게 하겠어요. 6개월 동안 제가 밥 주고 키웠는데 어차피 그러려고 구조한 거고 제가 키워야죠. 어? 키우시려고요? 네.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. 응? 엄마가 전화 안 하고 와 바로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